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이와 오! 이 바닥은 블랙 저 머리 위에 조명은 라이트 인도 카드 인도 카드 인도 카드 아 뭐야 인도 카드를 무시하는 거야 인도 카드를 무시하는 거야 왜 무슨 만나요? 갑자기 할머니 나왔어 아 말한 거 같아 아 이 시대인데 이것은 말이죠 비얼 캔디 맥주사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의 항상 입을 항상 입에 달고 다녔던 그 사탕인데 옛날에 이렇게 그래서 딱 뽑으려다가 혓바닥에 베어가지고 피로 행주를 물들였던 그 사탕입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저 학포즈로 나갈게요 먹다 보면 여기에서 아 재질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종이 재질이었는데 먹다 보면 여기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종이를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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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곤 멤버 아 펜타곤 아 펜타곤 아 펜타곤 아 펜타곤 멤버 아 아 아 아 아 아 빛날이 지금 어떤 어느 정도 반응입니까? 500위권에서 네 16위까지 올라갔어요 500위에 16위? 어떻게 하자고 빛날이가 갑자기 이렇게 욕정이 된거죠? 어 일단 노래가 좋고요 네 어 일단 노래가 좋고요 네 네 가장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해도 과완이 아닌 그런 촬영장이었답니다 네 복근 공개 지금 할게요 이게 바로 제가 열심히 고생해서 왔는데 복빙이라뇨 아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뽀뽀뽀 뽀뽀뽀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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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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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봤어요 사람이 먹을 네 안되고 싶다 나 진짜 몸만 자신이 너무 없어요 진짜로 빠진 빠진 라이